안녕하세요. 로깅을 발표하게 된 보안테크 고수 백엔드 사기 이스트입니다. 처음 로깅 프레임워크를 적용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로그백, 제이씨, 제이씨 등등 많은 프레임워크들이 존재하는데 복잡하고 XML 설정 또한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결국엔 프린트 렌을 쓰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발표의 목적은 로깅을 할 때 왜 프린트 렌을 사용하지 않는지 그리고 여러 프레임워크들에 대한 등장 배경을 이해하고 XML 설정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로깅 프레임워크들이 등장하기 전에는 프린트 렌을 정말로 사용했어요. 굉장히 편했겠죠? 그런데 이런 프린트 렌을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든 똑같이 동작하게 된다는 문제예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뱅킹 앱의 서버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개발자예요. 개발 환경에서는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등등의 정보들을 로깅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운영 환경에서는 이런 민감한 정보들을 로깅해도 될까요? 안 되겠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개발팀들이 자체적인 로깅 프레임워크를 만들었고 이러한 로깅 프레임워크를 배포한 팀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그4J인데요. 로그4J는 프린트 렌의 어떤 환경에서는 똑같이 동작하는 성질을 로그 레벨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환경마다 다르게 로그 레벨을 설정해서 개발 환경에서 로깅할 정보와 운영 환경에서 로깅할 정보를 구분했습니다. 이맘때쯤 자카르타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던 로깅 프레임워크가 있었는데 JDK 1.4 배포와 함께 자바.util.로깅 바로 JUL 패키지가 같이 배포가 되었습니다. 이 JUL은 로그4J와 경쟁을 했는데 로그4J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었고 JUL과 로그4J는 로그 레벨이 달랐기 때문에 맵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UL은 로그4J에 지쳐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일부 라이브러리들은 JUL 패키지로 마이그레이션을 했고 두 프레임워크를 모두 사용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개발자는 이 두 프레임워크를 모두 설정해 줘야 됐어요. 이런 설정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바로 자바 커머스 로깅 JCL이 등장하게 됩니다. JCL은 동적 바인딩을 통해서 런타임의 구현체를 로드하는 방법으로 여러 구현체들을 연결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이런 JCL은 결국에 스프링의 기본 설정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런 JCL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클래스로드 이슈였는데요. 다중 클래스로드 환경에서 예외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고 메모리 누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거시로 남아있는 로깅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JCL로 변경해 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결국에 JCL도 JUL과 로그4J에 마찬가지로 같은 경쟁 선상에 놓이게 된 거겠죠. 이 무렵에 로그4J 메인 컨트리뷰터인 개발자가 새로운 로깅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SLF4J입니다. SLF4J는 정적 바인딩을 통해 동적 바인딩으로 인한 클래스로드 이슈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JCL과 마찬가지로 여러 로깅 프레임워크를 연결시켜 주었고요. 그리고 브릿지라는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레거시로 남아있던 프레임워크들을 호출했을 때 SLF4J로 리디엑션을 시켜주어 SLF4J를 이용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JCL, 로그4J, JUL의 API로 호출하게 되는데 SLF4J로 브릿징되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SLF4J의 기본 구현체인 로그백으로 바인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로그 레벨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로그 레벨은 페이탈, 에러, 웜, 인포, 디버그, 트레이스 레벨이 있습니다. 먼저 페이탈 레벨은 어플리케이션이 꺼질 수 있는 심각한 오류를 기록할 수 있는 레벨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로그 레벨이 정상적으로 기록되지 않을 확률이 있어 실제로는 잘 쓰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에러 레벨은 어플리케이션이 계속 실행은 되지만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기록하는 레벨이에요.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는 예외를 기록하고 싶을 때 이 레벨을 사용해요. 그리고 웜 레벨은 당장 피해는 없지만 잠재적으로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경고를 위한 로그 레벨이고요. 인포 레벨은 프로그램이 의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는 정보성 로그 레벨이에요. 디버그 레벨은 개발 단계에서 디버깅을 위해서 사용되는데 굉장히 자세한 정보가 나타나기 때문에 운영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다음 트레이스 레벨은 디버그 레벨보다 더 자세한데요. 서드 파티 라이벌에서 발생한 일을 확인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어요. 이 트레이스 레벨이 얼마나 자세하냐면 컨트롤러에서 요청을 리스닝하고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이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뜨게 된다면 운영 환경에서는 과부하가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레이스 레벨은 절대로 운영 환경에서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로그 레벨을 설정한다면 설정한 레벨의 하이 레벨은 기록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인포 레벨을 설정한다고 했을 때 디버그와 트레이스 레벨은 기록되지 않고 인포, 웜, 에러, 페이탈 로그 레벨만 기록이 됩니다. 다음은 slf4j의 기본 구현체인 로그 백의 설정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펜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펜더란 로그를 어디에 쓸 것인지를 정하는 인터페이스예요. 우리는 보통 로그를 출력한다면 콘솔이나 파일에 출력하기 원할 거예요. 그렇다면 아웃풋 스트림 어펜더를 상속한 설정을 이용하면 되고요. 이 외에도 로그를 smtp 어펜더를 이용해서 로그를 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 소켓 어펜더를 이용해서 로그를 원격 서버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아웃풋 스트림 어펜더는 콘솔 어펜더와 파일 어펜더, 그리고 파일 어펜드를 상속한 롤링 파일 어펜더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콘솔 어펜더는 말 그대로 콘솔에 로그를 출력하겠다는 뜻이에요. 파겟 옵션을 주면서 시스템.아웃과 시스템.에러로 나눌 수 있고요. 디폴트로는 시스템.아웃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파일 어펜더인데요. 파일 어펜더는 로그를 파일에 출력하게 된 뜻이에요. 파일 태그를 통해 어떤 파일에 기록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펜드 옵션이 있는데 true로 주게 된다면 기존 파일에 이어서 로그를 기록하게 된 뜻이고 false 옵션을 준다면 기존 파일에 덮어 씌우겠다는 설정입니다. 다음은 롤링 파일 어펜더인데요. 롤링 파일 어펜더는 어떤 특정 조건에 맞춰 각기 다른 파일에 로그를 기록하겠다는 설정입니다. 이런 어떤 조건에 맞춰 새로운 파일에 기록되는 것을 롤오버라고 하는데요. 이런 롤링 폴리시 옵션을 통해 이 롤오버에 필요한 수행 동작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타임베이스 롤링 폴리시라는 옵션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 옵션은 파일 네임 패턴을 통해 언제 롤오버가 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매일매일 롤오버가 된다고 지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맥스 히스토리 옵션을 보겠습니다. 맥스 히스토리 옵션은 보관할 로그 파일의 최대 개수를 지정할 수 있어요. 현재는 30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매일매일 롤오버가 된다고 했죠. 매일매일 롤오버가 되면서 최대 파일이 30개이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난 로그 파일은 삭제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XML로 설정하는 거 알겠어요. 근데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바로도 설정이 가능해요. 근데 왜 예제로는 항상 XML로 설정하는 예제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동 리로딩 기능 때문이에요. 설정 XML 파일의 변경을 스캔해서 자동으로 재설정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를 재시작할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로그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